남자 강예! 한 둘 셋 넷 זitä говоря 앞에 계신 남자 넷 분 사실 우리 친형이야 우리 멋쟁이 형님들 자랑 한번 해볼까 우리 재석 형님은 예쁜 메뚜기를 닮았어 너무나 깜찍해 깨물어주고 싶어 우리 호동이 형 돼지와는 정말 아니야 어떻길래 운동을 많이 했어 몸매가 예술이지 정말 그렇구나 몸매가 예술이라 돼지와는 상관없겠구나 당근이지 하지만 이걸 어째 얼굴은 저 팔개다 야야 저 팔개를 저울로 재면 100kg 정도밖에 안 나오겠지만 호동이 형이 우리 슈퍼주니어로 생각하는 마음을 저울로 재면 이 세상 그 어떤 저울로도 잴 수 없어 형님 사랑합니다 우리 슈퍼주니어 너희 너희 사랑해 미안하다 섹시가이 호동이 형 저희가 랩으로 기분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랩으로 랩으로 형 괜찮은데 여 앞에 있는 호동이 형 사실은 저 발개가 아냐 뽀얀 피부 택시한 피부 하지만 피부는 돼지껍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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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중한 피부 돼지껍데기 소중한 피부 돼지껍데기는 최고야 삼겹살이요 삼겹살이요 목살이요 이렇게 때리면요 돼지 두루치기요 우동이 형님이 우리한테 웬만히 실망하시겠냐 사과해 말 사과해 또 사과해요 우동이 형 죄송해요 사과할게요 우리 멋진 우동이요 잠깐 손 좀 올려봐요 하나만 물어볼게 그 적발할마에요 그 적발할마에요 어떡해 그 적발할마에요 그 적발하는 거